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 전문가 오지윤입니다. 자, 2022학년도 9월 모평을 대비해서 여러분들 질문게시판 통해서 많은 질문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일단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건 9월 모평과 관련된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많은 질문들이 오는데 사실 교과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 아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 학습법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뭐든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시기에는 이게 더 좋을지 저게 더 좋을지 막 갈팡질팡 고민되는 게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는 시간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9월 모평 관련해서 그냥 아예 그냥 영상으로 한번 딱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나쁘지 않죠? 좋습니다. 참고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하는 마음가짐, 태도 그리고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해주고 계시니까 그 영상들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은요, 1월에도 올라오고요, 3월에도 올라오고요, 5월, 6월, 7월 계속 올라와요. 이거 10월 달에도 분명 올라와요. 자 근데 9월 모평을 앞두고 이제, 이제 다른 거 하다가 또는 과목을 바꿔서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늦지 않았을까요? 질문이 올라옵니다. 자 답을 말씀드릴게요. 늦었어요. 늦은 거 맞습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팩트. 지금부터 안 늦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아마도 이 질문을 한 친구들의 이면은, 그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예 시작도 안 할 거라면 이런 질문도 안 했지 않았을까요? 그치? 자기는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대체 지금이 얼만큼 늦은 건지, 그래서 지금부터 했을 때 가능성이 얼만큼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늦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늦었지만 어떻게든 해보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하셔야죠. 늦었다고 안 할 거면 그냥 다 포기하는 건데. 그치? 지금 포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늦었지만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물론 정상적인 학습 형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다른 과목 시중하다가 또는 기존의 탐구 과목 선택했던 게 너무 점수가 안 나오고 어렵고 해서 뒤늦게 이제 지구과학으로 바꾸거나 뒤늦게 지구과학을 시작한 친구들이 없진 않아요.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만큼 이만큼 공부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집중을 하고 여러분들이 의지 있게 공부를 하면 꽤나 생각보다 단기간 내 소개 성과가 나타나는 사례도 있어요. 아시겠죠? 있습니다. 5일만에 개념 강의 완강, 뭐 이런 거 있어요. 후기 올라와. 그래도 우리도 의심스러워. 수강률, 이렇게 진도율 체크해봐. 진짜야, 100% 막 떠있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건 안 돼. 그 친구는 그냥 될 놈이었으니까. 원래 될 놈은 되잖아요. 막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저는 좀 달라요. 그 친구는 될 놈이었게 된 게 아니고 그냥 늦었지만 그걸 인지하고 더 가열차게 열심히 행동에 옮기고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나타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모든 분들에게 야, 이거 한 달만 하면 된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지? 정말 할 수 있는 최소는 언제나 항상 해야 돼. 근데 만약에 늦었다라는 걸 인지하고 뒤늦게 뛰어들었다면 늦은 만큼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많이 달려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뒤늦게 시작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생각보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일찍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한 게 절대 손해보는 건 아니야.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좀 더 편안하게 시험 볼 수 있는 건 꾸준히 길게 오래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늦었지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하시고요. 대신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 얘기 빼먹을 뻔했다. 이거 되려면 주변에서 좀 몇 마디 말을 들어야 돼요.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냐? 너 요즘 미쳤니? 이 소리 살짝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부모님이 살짝 걱정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 우리 딸내미 지금 이러다가 어디 뭐 너무 열심히 하다가 어디 아프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부모님이 살짝 하실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열심히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 자 다음 9월 모평을 위해 유자분 실전 문제 어떤 걸 들어야 될까요? 이 질문들이 참 많이 올라오는데 강좌의 컨셉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두 개를 같이 다 병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베스트. 근데 굳이 정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본인 스스로 본인의 상태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유형별 자료분석은 개념 복습에 대한 어떤 컨셉이 좀 잡혀 있어요. 그리고 물론 개념 심화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모든 개념을 다 어렵게 하는 건 아니지만 특정 주제들 있잖아요. 지구과학 1, 2에서 조금 어렵게 다뤄지는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양한 유형들로 파고들어서 정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념 복습에 어떤 그리고 개념 심화의 컨셉이 좀 더 강하다면 실전 문제 풀이는 기존의 기출문제와 EBS 연규제 문제들을 응용하고 변형해서 조금 더 그 소위 상위 호환으로 구성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보다 실전에 입각한 문제 풀이가 필요한 친구들은 실전 문제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인이 얼만큼 개념 공부가 돼 있고 조금 부족한 게 있는지는 옆에서 짝꿍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개념 공부를 했고 충분히 딱 어떤 단원들 주제들을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빠지는 게 기억 안 나는 게 없어. 쫙 줄줄줄줄 단원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떠올려져. 이 단원에서는 어떤 걸 배웠고 어떤 내용들이 순서대로 나오고 어떤 부분에 기출문제가 있었고 등등 이런 게 떠오르면 괜찮아. 근데 그게 잘 안 떠오르면 개념 공부 덜 돼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시겠죠? 그런 걸로 기준 잡아서 강좌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형별 자료험석을 개념이 부족해서 먼저 듣는다 하더라도 9월 모평 이후에라도 여러분들 실전 문제 풀이는 꼭 챙겨 듣기를 권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9월 모평을 보기 전에 실전 문제 풀이를 하고 나면 물론 문제가 다 기억나서 어? 이거 비슷하게 이렇게 있는데? 라는 걸 느낄 수도 있지만 9월 모평 본 이후에 다시 문제를 쳐다보면 더 많이 놀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또 문제 풀이에 있어서 많은 공부가 될 수 있는 강좌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유자분 개념은 진짜 충분하다 그렇다면 실전 문제.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두 개 다 병행하는 걸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 EBS를 꼭 풀어야 되나? 아 진짜 환장했어. 이 질문 진짜 어쩜 좋아 이거? 질문 올리지 말라니까 이거? 올리지 마세요. 자 이런 질문의 의도는 저 바빠 죽겠는데 EBS 풀 시간이 없는데 좀 안 풀어도 된다라는 허락을 좀 내려주십시오. EBS를 안 풀어서 저한테 불이기 생기면 선생님께서 풀지 말라고 했으니까 책임 좀 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도거든 우리는 절대로 허락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풀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이제 글이 길어지니까 짧게 쓰긴 했는데 EBS 관련 질문은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 수능 특강은 풀었는데 수능 완성까지도 풀어야 되나요? 아니면 꼭 9월 모평전에 풀어야 됩니까? 9월 이후에 풀면 안 되나요? 그리고 제가 봤더니 6월은 별로 연계가 안 된 것 같은데 뭐 꼭 풀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아요. 풀으세요. 연계율이 50%가 아니라 5%라고 해도 풀어야지. 어쨌든 일부가 거기서 비슷하게 나온다면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럼 언제나 저희들은 여러분들 대충해서 요만큼만 하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여러분들에게 학습을 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이렇게 학습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가야지. 따라서 이거 절대 이런 질문을 올리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온 김에 이제 실전 문제든 EBS든 마찬가지인데 문제 풀이는 문제를 한 번 풀고 단 맞추고 맞은 거 틀린 거 체크하고 공부 끝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오케이? 오답 정리뿐만 아니라 문제에서 어떤 개념 원리를 알아야지 풀리는지 어떤 암기 요소가 필요한지 자료 해석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오케이? 이 개념을 이렇게 적용하고 이런 이런 순서대로 사고 과정이 진행된 다음에 답이 뽑아지는 게 이런 거다. 이런 부분들. 어떤 개념이 부족하면 어떤 내용을 모르면 문제의 답을 잘못 쓰거나 답을 못 찾는지 이런 부분들을 문제 푼 다음에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야 돼요. 그게 문제 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소위 진국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케이? 시간이 걸려. 그걸 안 해본 친구들은 시간이 걸리는데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고 그런 경험들이 차근차근 쌓이게 되고 누적이 되면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그리고 문제마다 물어본 어떤 문제 풀 때 꼭 알아야 될 개념 요소들이 상당히 중복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 되게 특이한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또 있겠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갈 것들이 또 생기게 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좋아. 거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다음. 6월, 9월 난이도와 수능 난이도 관계.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6월이 쉽게 나왔어. 9월이 쉽게 나왔어. 그럼 수능도 쉽게 나오냐? 아니에요. 너무나 난이도가 쉬워서 등급 구분 점수가 조금 변별력이 확보가 안 되면 그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난이도 조절을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설령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아주 어렵게 나왔어. 예를 들어. 그럼 좀 수능은 좀 쉽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예를 들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봤는데 1등급 코시 막 38점 막 37점 그래. 그러면 적당히 조절이 되겠지. 하지만 또 이런 거 있습니다. 한 번 난이도가 확 가는 문제가 나오면 그런 문제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가만히 있나? 아니 또 열심히 준비하지. 안 그래? 따라서 어느 정도 딱 문제가 노출되고 그에 대한 준비가 되면 아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를 처음에 못 풀었지만 그 다음에 풀 수 있다는 걸 평가원 측에서도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7차 2009개정 2015개정 순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고 발달이 되면서 과학탐구 영역의 문제 난이도가 계속해서 높아진 거거든. 그만큼의 준비를 또 우리는 하니까. 결론은 뭐냐면 6월, 9월 난이도랑 순으로 난이도는 몰라요. 아무도. 아직 출자하신 분들이 정해진 것도 아닐 테고 그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되겠다 생각도 안 했을 거 아니야. 당연히 모르지. 근데 중요한 거 분명한 거 하나는 쉽게 나오건 어렵게 나오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난이도보다는 최소한 최소한입니다. 한 문제 정도는 더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서 수능에 나올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제 말씀 이해 가시죠? 그렇게. 최소한 문제? 아, 전 더 빡빡. 아, 나쁘지 않아. 물론 너무 이제 과하게 선 넘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될 것을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올바른 학습 방향일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9월 모평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자, 일단은 뭐 9월 모평의 등급 구분 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마다 이제 그 이후의 학습 방향에 대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9월 모평 점수를 받은 상태가 아니고 뭐 지난 6월 모평 점수라고 한다고 하지만 6월 모평은 치른 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또 그때 상태랑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맞지? 따라서 그것도 지금은 뭐 큰 의미가 없을 테고 그래서 아직은 이제 9월 모평 이후에 어느 정도 상태일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에 따라 또 달라질 테니까 지금 등급 구분 점수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권하는 건 쉽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9월 모평 점수 기준 1등급이든 만점자든 3등급이든 4등급이든 다 똑같아요. 공통적인 사항은 개념 복습은 무조건 끝까지 하셔야 돼요. 알겠지? 6월 다 맞고 9월 다 맞고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치러진 학력평가도 있습니다. 다 맞았어. 잘하는 거예요. 실력이 꽤 좋아. 나쁘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념 복습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무조건입니다. 모든 지구과학 원투 선택자들은 9월 모평 이후에 개념 복습은 누구나 다 아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단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돼 있는 친구들은 개념 공부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대충 다 아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지? 그럴 때 책을 보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조금 눈이 안 갔던 부분까지도 눈이 가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지. 그리고 어떤 하나의 내용을 읽고 생각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이해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폭넓은 또는 깊이 있는 공부들을 추가하고 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잠깐 소홀히 하면 아무래도 금방 또 증발돼서 잊혀지는 게 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조금 9월 점수가 못 미친 덜 나온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뭔가 흘려놓은 또는 잊어버린 빈틈 있는 빵꾸난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빼꼬야지. 당연히 개념 복습 하셔야 되고. 이해 가시겠어요? 누구든 수능 시험장 들어가기 전날까지는 어쨌든 개념책은 챙겨 놓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게 설령 어떤 문제를 풀다가 잠깐 이거 잘 모르겠는 게 있는데 사전처럼 해당 내용을 찾아서 들춰보고 읽어보고 그런 과정으로라도 개념 교체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념 복습은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9월 모평에 대한 중요도 중요성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9월 모평을 준비할 때 완전히 수능을 치르러 가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들어서 이게 수능이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시험을 치러보는 걸 권해요. 그 혼자 착각을 하는 거지. 왜냐? 이게 N수생 여러분들은 어쨌든 수능 치료본 경험이 있긴 하지만 또 이게 1년 전에 경험이기 때문에 담회가 되면 또 가물가물하거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역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의미 있는 중요한 수능이라는 시험을 치러본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일의 긴장감은 사실은 상상만으로는 사실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혼자서 어느 정도 착각을 하시고 아 이거 수능이다 생각해서 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수능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예를 들어 9월 모평 전에 한 3일, 5일 또는 일주일 정도 수능 전 일주일이다 또는 5일 전이다 3일 전이다 생각해서 나름의 루틴을 잡아서 행동을 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잠자는 거 수면 시간 이런 것도 조절해보는 것 또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햇더 있으면 공부 잘 안 되고요. 밤에 공부 잘 돼요. 조절해야지 조절해야지 시험 보기 전에 그런 것도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평상시에 시험 보는 시간에 몸과 마음이 잘 깨어있는 그런 것도 이게 습관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치를 때 항상 자버릇하면 그 시간 되면 졸릴 수 있거든.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매년 이제 제가 이 말씀은 9월 이후에 이제 모의고사랑 파이널 강의 때 정말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어 지금 또 할 거예요. 어 이거는 어 여러 번 말씀드려도 매년 수능이 끝나고 나면 아우 내가 이 얘기 조금만 더 할 걸 이런 후회를 매년 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9월 모평 점수를 잘 봤잖아요. 어 그때 조심해야 돼. 아 선생님 못보면 조심 안 해도 됩니까? 아 못보면 더 조심해야지 9월 모평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거니까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어 수능 시험에 임하는 게 맞는 거고요. 9월 모평 점수가 잘 나왔을 때 왜 조심해야 되는지 지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은 20문제를 푸는 거야. 20문제. 맞지? 20문제. 이만큼의 개념을 배우는데 20문제를 푸는 거예요. 다 맞았어. 잘하는 거야. 하지만 그 20문제를 온전히 해석해서 다 풀어냈다라는 게 그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모든 유형과 모든 개념과 모든 또 다른 주제의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실력이다라고 100%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 어. 이게 수능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응? 한 번 만점 받은 친구는 언제나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보장을 그 누구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근데 9월 모평 점수에 딱 만점 딱지가 달린 친구들은 본인이 그런 착각을 해요. 응? 어 나는 만점이야. 나는 만점이야. 지구과학은 언제나 만점인 사람이 된 거야. 라는 착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금 이제 학습이 더 필요한 다른 과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과목이 치중이에요. 물론 과목 간 어떤 밸런스 조절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아요.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공부를 더 고충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 손을 놔버리게 되면 응? 응? 생각치 못한 점수를 수능 때 받을 수 있어요. 어.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3월부터 꾸준하게 언제나 1등급 만점 쫙 찍다가 어? 9월까지 딱 만점 받아버리면 이제 그때 긴장이 좀 많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수능 때는 점수를 뭐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점수를 받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게 물론 수능시험 당일날에 컨디션 조절 실패 또는 멘탈 관리를 못했거나 또는 그 순간순간 어떤 집중력, 결여, 체력관리 문제로 인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9월 모평이 잘 나왔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잘 했던 친구가 9월 모평 점수에 살짝 미끄러져서 제대로 각성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준비를 한 경우보다는 잘 나왔을 때 문제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9월 모평을 못 봐라는 게 아니고. 이거 오해하시마 여러분들. 9월 모평 못 봐라는 게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 보는 게 맞습니다만 점수가 잘 나왔을 때 그때 항상 겸손함을 잃지 말고 개념 복습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공부는 꼼꼼하게 반복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생각지 못하게 조금 점수가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덜 나왔다면 그래 부족한 부분을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거니까 그 생각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많은 말씀 드렸는데 결론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공부를 찾아서 일단 하시면 돼요. 오케이? 지금 아마 내가 개념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또는 부족하다라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 그리고 생각보다 해야 할 공부들이 꽤 많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어... 지금 영상도 다 보고 나면 빨리 끄고 하하하하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공부 바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럼 저는 이제 9월 모평 관련 FAQ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모평 이후에 아 모평 전에 실전문제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열심히 완강 9월 전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할 거고요. 9월 모평 이후에 지구과학 2는 시즌 1, 2 지구과학 1은 시즌 3, 시즌 4 모의고사 있고 지구과학 1, 2는 파이널 강좌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강좌 준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일단 점수가 나오면 9월 모평은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물론 잘 보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9월 모평 점수로 대학 가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 수험생 여러분들의 빛나는 미래를 기원합니다.